자세한 채연 옥해라 청비도통해서 남은 니가도의 왕비아를 하고 자기 고향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간 결실했다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런데 처음에 산악에 입문을 했을 때 이 아리아를 프랑스 자수가가 멋있게 부르는 걸 보고 이 노래를 정말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이 편집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악플을 두고 구할 수가 없어라 그래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가락에 맞춰서 처음으로 해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독특한 연주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락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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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